오늘 영상은 솔로4!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중요 포인트 3가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사, 보사의 또 다른 아들, 진보사가 이끄는 에피아 위치, 브랜드우드 스카이 트레인 스테이션 도보로 5분 시도둔 걸리면 뭐 한 10분? 가격, 원 베드룸 앤 댄 시작가 70만불 중반대, 2베드룸 시작가 80만불 후반대, 2앤댄 시작가 90만불 후반대, 프리베드룸 시작가 1.1 중반대, 관리비 대략 57센트 전매비 2% 파킹 앤 스토리지 포함 예상 완공일, 2027년 폼 인사이드 액세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스티반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분양 1타 강사가 샅샅이 짚어드리는 플로우 플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all for watching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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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